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아 밥 먹어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엄마때문에 수능 못 볼 뻔 했잖아 부러워 그거 먹어 왜 미역국이야? 나보고 수능 미끄러지라고? 너가 좋아해서 끓인거야 그럼 빵이라도 모르네 그냥 먹어 오늘 아침에 사온거야 빵이라도 먹어 나보고 수능 딱 좀 하더라고? 짜증나 이거 서류야 아니지? 나보고 저 지방음유 먹고 저 지방대나 가라고? 너가 살찐다고 해서 저 지방으로 사왔잖아 와 엄마 너 겁나 맛있어 어? 아 저 땅에 땅에 땅 착 붙었네 왜 그래 아 오늘 개빨리 일어났네 별일이지? 어? 아 이거 수능이구나 아 아들 좋은 아침 뭐야 밥 먹어 왜 미역국이야? 어제 아까 생신이셨잖아 어 어 그랬나? 잘 먹을게 응 역시 오랜만이야 어머 너무 맛있는데? 어 아들 땡큐 수험표랑 신분증 챙기고 국어 들고 노트도 챙기고 물 라벨 빼서 챙기고 물 라벨 빼서 챙기고 여분 마스크 수험표놉 가글이랑 소금 도시락만 틀어줘 네 죄송합니다 아 시간은 잘 안 하죠 됐어 하여간 공부 못하는 것들이 유난히 나니까 하여간 공부 못하는 것들이 유난히 나니까 택시 왜 이렇게 안 잡혀 타지 맙시다 타지 말아요 타지 맙시다 택시 잡는데 택시가 너무 안잡혀 타지 맙시다 타지 맙시다 타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창릉고등학교 스문모시나봐요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너 수담필 챙겼어? 응 너 큰일 날 뻔했어 이럴 땐 또 챙겨줘 같은 교실이네 다리도 가까운데? 신기하다 수담이 잘 본지 내가 잘 지켜볼게 파이팅하도록 해 나는 할인받으러 가는거야 아까 아침에 걔 연락 안 보던데 누구? 얘가 또 자는거 아냐? 한번 전화해봐 여보세요? 너 어디야? 우린 택시지 어? 지금 일어났다는데? 걔 어떡해? 야 니 빨리와 늦는다고? 너 시계 어딨어 지금 몇시야 어 그렇네 야 너는 넌 이제 우리라도 잘 볼게 고마워 음 잘잘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야 진짜 왔네 진짜 왔네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의 말은 너무 잘 어울려 우리의 말은 고춧가루 마포포 howllate 마포포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직 시작 안했지 으 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기계와 포지털 앞으로 제출해주세요. 저기 혹시 지우개랑 화이트 사용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영어 31분 개 어렵지 않았냐? 31분? 아, 그건 사실 몰라. 김하고 찍어봤어. 아, 진짜로. 아, 맞아. 너 아까 빌련들 봤어, 지금? 와, 다리 빌렁. 오, 그래. 다리 떠도는 애. 와, 진짜. 그런 애가 진짜 수능장 있을 줄 몰랐다. 나도, 나도. 아, 아까 내 뒤에 코 고는 애. 와, 난 진짜 돼지 온 줄 알았잖아. 오, 걔가 진짜 레전드였어. 아, 맞아. 수능장 나는, 나를 괜찮은 경험이었다 생각해. 저희 이제 하얘 높은 사람 아니야. 택시 탈래? 나 엄마랑 외식. 안녕하십니까, 천안, 쌍용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학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기원합니다. 네, 쌍용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쌍용고에 와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았고,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수능 날,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가 아닌 120% 발휘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우리 학년 쌍용고 학생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간에 노력하는 결과가 아주 좋은 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쌍용고등학교 파이팅! 3년 동안 같이 한 여러분들, 3년 동안의 모든 행운이 수능에서 100%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수능 대박! 파이팅! 됐다, 됐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노력했던 걸 보여주고 오세요. 천연 쌍용고 3억년 파이팅! 콩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대본이 뭐였지? 아, 뭐야? 젓가락이 떨어졌네? 어? 떨어졌네? 아니, 젓가락이 땅에 떨어졌네? 아니, 착 붙었던데? 뭐? 떨어-, 떨어-, 착 붙었네,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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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눈 비비고 쳐 느낌은 아직도 꿈인데 이거 잘하고 싶어. 네? 메이킹 영상이예요. 네, 메이킹 영상이예요. 네, 메이킹 영상이예요. 네, 메이킹 영상이예요. 메이킹, 조건복음, consumo. 결제하고 싶었는데 Q Не reduce. 나? 사곔 Through Me Estab้ era? 아, 긴Expcific. 갈게요. 안대 뱃 administration 다聋인 nukez 연인과," echt고, 메이킹 연습을 기 demi 여러 손으로 나와 나와! 형님 나와! 나와라고! 할게요! 야! 타! 왜이래? 왜이래? 야! 타! 잘 떨리지? 잘게! 아니 잔대 그냥 놀라게 해 또 한 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너무 많이 갔어요 잠깐만 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평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평화에요 김평화입니다 어? 자리 뜯겼는데? houinstound aside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지금 아직 많은蛇 아 잠깐만 흠 그래 엉 얘 진짜 맛있어. 조심히 가. 손으로 잡는다. 아 진짜. 안 해줘. 아 진짜. 네. 왜 안 해줘? 네. 엄마의 매물이. 엄마의 매물이. 엄마의 매물. 물을 해주면 넉넉히. Their wings are really beautiful. 여기 왜 이렇게 잘라줬어? 아니 근데 코 발czy는 여기 모으는거잖아. 왜? 원질리가 하자 원질리가! 저 오디오만 따요 오디오만 따요 카메라 왜 이렇게 코를 들어 놓으셨는데? 오디! 아니 이렇게! 도망치면 됐어! 오디오만 따요 오디오만 따요 오디오만 따요 아니 자가 일어나야지! 마음이 나와라! 아니 그런거는 소리! 자기가 안을라 이때 자신을 버려야 한다 하나 배우로 사모님 한테 아하하 하나 배우 초보 연출할게요 나 못땅해 하나도 안해라 지금 노래로 쏴았는 유산은 초보이 다 내리고 있네 사람 리프트 캠시는 사라지고 있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고 기장님이 수능 대박 오케이 오케이 수능 대박 2초짜리네요 그럼 하시고 수능 대박 하면 내가 이렇게 수능 대박 그러면 전부 다 화이팅 오케이 내가 먼저 수능 대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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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 더 해주시고 한 말 더 해주시고 아니 아니 좀 쓰겠어요 야 저기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뇨 캡틴 큐 찍고 있는 거 아뇨 아 짜렀는데 수능 대박 화이팅 아 연소방 귀여워 아 연소방 귀여워 자 갑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아프더라 네 한마디 해주시고 해주시고 마지막에 수능 대박을 화이팅하는 사연이고요 그 전에 멘트를 애가 한마디를 넣으라고 또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10년 동안 갔다 애드립으로 애정화가 와가지고 3년 아 아 뭐야 아 선생님과 다음 아 낙규 낙규 어디에 또 낙규 셀카로 찍죠 셀카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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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같이 많 귀여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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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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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노력했던 걸 보여줘보세요 수능 쌍용포 3억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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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